네 재밌습니다. 뉴키드 자 연아원스럽게 이쁜 사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네 그리고 이어서 가운데 바라보겠습니다. 우리 멤버들 자 우리 방송국 우리 감독님들 밑에 있는 종임백 쪽 바라봐주시면 되겠구요. 가운데 쪽 바라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 그리고 가운데 바라봐주시구요. 네네 자 우리 뒤 세분도 이쪽으로 보세요. 자 이쪽으로요. 네 아예 빠지니까 저희가. 그리고 우리 권씨 오른쪽. 네 오른쪽 바라봐주세요. 네 감사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뉴키드의 메인 왼쪽부터 바라볼게요. 우리 멤버들 아예 이쪽으로 이렇게 다 빠졌어요. 자 한 손씩 가운데 바라봐주시구요. 네 이어서 오른쪽 바라보겠습니다. 네 감사드리겠구요. 이어서 인기 웹드라마 방과 후 연애 2에 출연해 연기력을 홈넨 이렇게 리스트해졌어요. 키가 185cm. 현재 고등학생입니다. 네 왼쪽 좋구요. 네 이제 가운데 바라봐주시구요. 네 무릎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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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고 있는 유민씨. 이제 오른쪽 바라보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금씨 감사드리겠구요. 이어서 월드컨트링을 모으셨습니다. 왼쪽 바라봐주시구요 오철씨. 네 오촌씨 잠시만요 바지가 들어가서 자 네 좀 더 찍을게요 네 이어서 가운데 네 이어서 오른쪽 바라보겠습니다 네 오촌씨 감사드리겠구요 또 한 명의 월드컵 자 정말 끼가 많이 넘칠 친구인데요 네 왼쪽 바라보고 찍겠습니다 네 이런 포즈 소화 가능한 멤버는 현재로서 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네 2002년에 홍명보 선수가 패러디컬 킵을 놓고 승부차기에서 4강을 이끌었던게 엊그제 같은데 그때 틀어놓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오른쪽 바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키드 감사드리겠구요 네 유키드 둘 네 왼쪽 바라보겠구요 네 우리 지연씨 같은 경우도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연습생으로 또 트레이닝을 받고 드디어 유키드라는 이름으로 데뷔를 서울이 모의에 앞두고 있습니다 자 가운데 바라보겠구요 네 이어서 오른쪽 바라보겠습니다 네 우리 지연씨 점점 더 예뻐지고 있는데 네 감사드리겠구요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네 왼쪽부터 바라보겠구요 자 작사 작곡 보컬과 랩 메이킹 그리고 랩까지 가능한 멤버구요 네 가운데 바라보겠습니다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후한 목소리로 랩을 하는 파트가 또 인상적인 데뷔곡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바라봐 주시구요 자 오른쪽 바라봐 주시구요 네 곧바로 이제 두번째 포즈를 갈게요 기다려주시면 자리를 차려오시니까 왼쪽에 두번째 포즈를 곧바로 같이 갈게요 자리 옮기시기가 힘드시니까 자 그리고 세번째 아 두가지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자 이번 데뷔곡 또레스의 상징적인 포즈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오른쪽으로 바라보고 네 곧바로 마지막으로 사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크한 포즈를 잡고 있는 유킹입니다 아우 기자님들이 정말 많이 보셔가지고 좋은 사진 많이 찍어주고 계시는데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두번째 포즈를 그리고 포즈로 가겠습니다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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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멤버들 아우 마이크들 아우